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넓힌 개성 안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개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평화통일, 우리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북한에서 와서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어떤 것이 힘들었나요? 이런 것 등등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새 세대인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것들도 많고 또한 모르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5천만 분의 3만 4천명이 아닙니까? 아직은 그래도 북한의 이런 아스콤 기지 같은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행동감 있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 그래도 제대로 된 알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정말 시원한 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성균관대학은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나 찍었는데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성균관이 있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은 말 그대로 1392년도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학기술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이었죠. 집현전과 연동이 되어 있는 성균관.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성균관대학은 조선시대 성균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성에 있는 성균관대학은요. 918년 고려가 세워지면서 국자감이 설치되면서 만들어졌던 그때를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성에 있는 고려 성균관대학은요. 몰래 기존에 있던 국자감의 털을 고려박물관으로 만듭니다. 고려박물관으로 만들면서 성균관 캠퍼스를 새롭게 지으면서 고려 성균관이라고 했습니다. 외관상 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만큼이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깔끔하고 청결합니다. 북한에 있는 개성, 고려 성균관은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교육에서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북한에서는 이런 것은 배우냐 저런 것은 배우냐 등등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산부자에 대해서만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목을 홀씨해가지고 누락이 된다거나 국어, 수학, 영어, 분리, 화학, 생물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과목들보다 뒤처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서도 그래도 그 외에도 다양한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연폭포는 가보았냐, 가보았는데 실제로 그 느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연폭포는 조선의 3대 명폭이라고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명폭하게 되면 금강산의 구룡폭포, 9마리의 용을 상징하고 있죠. 설악산의 대승폭포, 대한민국의 강원도 고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성의 박연폭포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성의 박연폭포는 약 400미터가 됩니다. 박연폭포는 개성에서 송도 3절과 더불어 더욱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박연폭포는 흔히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수학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개성에서도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보통의 관광객들이 휴식날이라던가 이런 때도 가고 있고 개성 시내의 주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본다면 개성시 박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개성시 박연리라는 곳은 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울창한 숲을 힘으로 빽빽히 들어찼습니다. 화강암 절벽과 함께 정말 깎아질 듯한 높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천연 바위, 천연 폭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폭포가 있었는지 제가 아직 많은 곳을 돌아다니거나 그래보지 못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곳을 다녀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선죽교입니다. 어떤 초등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선죽교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의 선죽교 하게 되면 정몽주의 피가 물들어서 그 혈흔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붉은 피자옥이 더욱더 불그스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설마 여러분 1392년, 약 1400년대죠. 그 14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이방원이 몽둥이로 내리쳐서 정몽주를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 혈흔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거는 좀 오바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불그스레한 끼가 있고 선죽교라는 것은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고 아주 작은 화강석으로 된 돌다리고요. 개성에 있을 땐 그렇게 유명한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여러 번이 아니고 정말 많이 가보았죠. 선죽교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굉장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리라고는 상상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요. 지금 정몽주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몽주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숭양서원이 있습니다. 숭양서원은 말 그대로 숭배한다. 양인들을 좀 이런 게 담겨져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정몽주 선생님의 그런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좀 묻어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서원, 서당 이렇게 나가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문을 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자는 말 그대로 글서자입니다. 글서자. 숭양서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만월대입니다. 만월대는 이렇게 평평한 흙이 있는데 장마 때 이렇게 막 뻘건 진흙물이 감돌아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때 이제 빈여 쪼가리라든가 아니면 수장기 열쇠의 쪼가리라든가 수장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성에서는요. 자개박이 이런 이불장, 옷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거기에 진주조개 껍질을 갖다 정말 예쁘게 막 자개박이를 막 했어요. 동나무, 오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쇠를 갖다 이렇게 해서 넣는 건데 그 열쇠가 또 금이라는 걸 읽다가도 보게 되면 황동으로 만들어지거나 조금 돈 있는 집은 적동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만월대에서는 정말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옛날 왕궁의 터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이제 왕궁의 터 만큼이나 한국에서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각 역사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좀 더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남북 문제가 고도로 긴장감을 불러오는 그런 와중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의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좀 교류가 활발하게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씩은 왕래를 했다고 하지만 좀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역사적인 문제를 좀 더 발굴을 해내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성에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테지만 그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시대의 왕궁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내로 보게 되면 개성시 판문군 연릉리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연릉 그 자체가 연이어서 릉들이 있다 해가지고 연릉이라고 붙여졌다고 하는데 대련리, 대룡리, 룡흥리, 룡리 우리나라의 용흥이죠. 이런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나즈막한 산기슬계 대한민국의 경기도와 충청도를 연상케 하는 개성의 지형들에는 아직도 역사 문화재라든가 조선시대의 유족들, 고려시대의 약 500년의 고려 역사의 유족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일제시대의 잔재로 인해 많은 것을 도굴 당하고 또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또 많은 개성 사람들이 도굴을 하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로서 정말 이렇게 탐지를 해가지고 좀 활발하게 그런 고궁들을 비롯해서 하루빨리 발굴을 해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